야 너 몇 살이냐? 나? 아 12살 몇 살인데? 안 보여줘 아 몇 살인데 내가 언니지? 아니거든 그럼 보여줘봐 싫어 아니라고 그럼 보여주고 내가 언니 맞으면 언니라고 하기 싫어 내가 언니야 그럼 보자고 싫다고 아! 야 언니라 랄라 아 진짜 왜 사냐고 나의 걸을 언니? 아 진짜? 응애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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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응 진짜 아! 아! 아 진짜 하지마 아! 아! 아 진짜 어이 김씨 한 잔 하세 한 잔 하세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이겨내야지 한 잔 하세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쩌겠나 거쳐 내야지 그리고 우리 수행평가 있지 않나? 수행평가? 이 외모에 나눠준 거 풀어 오기 아 진짜 나 안했는데 빨리 줘봐 어허 자네랑 나랑은 유형이 다를세 자네는 A형 나는 B형 아 어떡해 마 아 수행평가 한 사람 수행평가 한 사람 수행평가 한 사람 아 그거 참 그거 참 수행평가 한 사람 있어? 아 나한테 좀 아 그거 하지마 약 올리는 거 같아 그런 표정 듣지 말라고 약 올리는 거 같으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네 약 올리는 거 아 진짜 치 아 치는지 진짜 하지 말라고 야야야 너 이거 할 줄 안해? 당연하지 빨리 할 줄 안해 야 너 이거 할 수 있냐? 세입? 세입? 세입 문제를 한 siè 음료 자 해봐 동에선 동에선 하나 둘 셋 멍청이 멍청이 너 해봐 멍청이 마음에 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아! 수학시험 빵점! 수학시험 빵점이래요! 빵점이래요! 수학시험 빵점! 수학시험 빵점! 야, 휘파랑도 못 그냐? 넌 이거 할 줄 아냐? 이것도 못 하냐? 구름이 난 휘파랑은 줄어본다! 밴드야 뭐야